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중진 의원들의 용퇴를 촉구하는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조기 해산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용두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대의원 투표를 폐지하는 세 번째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기존 30% 반영하던 대의원 표 비중을 없애고, 권리당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뽑자고 제안한 겁니다. 당원분들이 당을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권리를 챙기고 효능감을 느낌으로써 이 당 안에 무사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하위 10%에게 경선에서 40%까지 표를 감산하도록 현역 의원 물갈이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게는 불출마를 촉구했습니다. 노인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자초한 김은경 위원장의 거듭된 사과로 혁신위는 예정보다 한 달 일찍 활동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 정책의원총회와 이달 말 당 워크숍에서 채택 여부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과 친명계의 요구만 대폭 받아들였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SNS에서 혁신할 수 없는 분들이 내놓은 안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이 대표부터 용퇴를 결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기행 끝에 민심과 동떨어진 이 대표를 위한 혁신안을 쫓기듯 내놓았다며 용두삼이라고 비꼬았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